미국 대선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박빙 승부로 좀처럼 어느 한쪽의 승리를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양 후보는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디지털 카드가 출시되었는데요. 트럼프가 직접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대선 후보인지 세일즈맨인지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출시한 카드는 아메리카 퍼스트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50장의 새로운 트레이딩 카드로 트럼프가 춤추는 모습이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을 담고 있습니다. 15장 이상 구매하게 되면 디지털 카드와 같은 모습의 실물 카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물 카드에는 대통령 토론회에서 입었던 더 넉아웃 슈트의 실제 조각이 포함되어 있고 실물 카드 중 5장에는 부자기로 서명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디지털 카드 75장을 구매하면 트럼프의 폴러리다주 주피터에 있는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갈라디너에 초대한다고도 합니다. 트럼프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는 한 장에 99달러로 출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홍보해서 본인을 크립토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사람들이 지어줬다며 그 별명에 만족하고 있으며 미국 역사 속의 한 조각을 수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진정한 수집가의 아이템이 될 것이라며 가족이나 자녀, 손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거라는 말을 끝으로 홍보 영상을 마쳤습니다. 가치를 떠나 트럼프 지지자라면 기념삼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되고 임기 중 많은 업적을 남긴다면 실물 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치가 커질지도 모르고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주자인 본인의 대선 홍보와 대선 자금 모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탕, 삼탕, 사탕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략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이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010-79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계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